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 이번에 네이처 리퍼블릭 새로운 모델이 된 박혜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갓샘물 정샘물 원장님께서 직접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예쁘게 해줄게요 올해 트렌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되게 시크한 FW 메이크업 할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멀티스틱이에요 볼에도 바를 수 있고 그다음에 눈에도 바를 수 있어요 이 뒤에 내장 퍼프가 있어서 이렇게 펑펑펑 펑 쉽게? 진짜 가을 느낌 나는 색이에요 가을 가을 하죠 네 퍼프가 달려있으니까 편하네 펄 피그먼트가 살짝 있어서 세련돼 보이는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멀티스틱 입술에도 살짝 발랐잖아요 그럼 립스틱하고 이렇게 섞일 때 서로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거죠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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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하기 전에는 톤업하는 게 중요해요 히히히 세 가지 컬러로 히히히 찍어서 조금 화사하게 완전 톤업이 딱 됐죠 히히히 맞아요 두 번째로는 앰플 쿠션으로 광채를 줄 거예요 피부 광채가 살아서 립 포인트를 했을 때 고급스럽게 보여지죠 아름이 약간 나가네 으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예요 천천히 될 것 같아요 처음 해봤죠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굉장히 예뻐요 예쁘죠 제가 안 부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커플 같지 않아요? 커플 오케이